페루에서는 앞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개가 뒷다리만으로 뛰어다니며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페루의 작은 마을 틴가 마리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에스트렐라라는 이름의 개입니다. 앞다리 두 개가 없는데요. 뒷다리만으로도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다른 개들 못지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개는 한 살이 조금 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거리에 버려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.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 부부가 에스트렐라를 구조해서 정선껏 보살피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. 장애를 아랑곳하지 않고 해맑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캥거루 개라는 별칭까지 붙여주며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.